한국힙합을 사랑해주시는 팬 하이라이트 레코드의 웨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힙합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드디어 제가 KCON JAPAN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KCON JAPAN에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수퍼 M 파티인 KCON 2018 JAPAN에서 저의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일본의 많은 팬 여러분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쿠아리 메스 데 마테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렛츠 KCON 감사합니다